아 귀여워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 생애 최초로 목욕하려 합니다. 첫 목욕! 예후! 다 나와요. 다섯 마리 보도로 목욕을 할 겁니다. 생애 첫 목욕이니까 좀 긴장을 할 거예요. 그래도 깨끗하게 목욕을 한 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다섯 마리를 한꺼번에 목욕시키는 처음이니까요. 첫 번째, 우리 별이. 별이부터 목욕을 할 겁니다. 물 온도를 맞춰줘야 할 것 같아요. 별아! 별이 혼자 남아있었다고요? 그래서 별이 혼자 남아있고 다 나갔어. 물어도 적당해. 보니까요, 고향에 따라서 목욕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첫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좋은 경험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. 별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? 진짜 긴장했어. 긴장했어, 긴장했어? 자, 물 한 번 처음. 생애 첫 물을 담가 봅니다. 오, 봐요, 봐요, 봐요. 자, 형이 축하해. 네. 오, 긴장하지 않는 것 같아. 오, 긴장하지 않는 것 같아. 오, 긴장하지 않는 것 같아, 그쵸? 오! 오, 물에 몸을 맡기는데? 오, 물에, 어머, 몸을 맡겼어. 오, 여기 봐. 잘했어, 수영을 해, 수영을 해. 오, 오, 수영, 수영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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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어머, 얘들 되게 좋아한다. 오, 딱 썼어, 딱! 오, 물 좋아하나봐. 오, 우리 별이 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뱀아, 오오. 오, 별이는요, 물 좋아하는 것 같아, 지금. 물을 싫어하지 않아요. 어, 첫 느낌. 오, 좋아, 좋아. 이제 여기에다가. 얘네 다 한 마리씩 모여드리기 시작했어요. 자, 오늘 보여드리기 시작했어요. 자 이제 샴푸 샴푸를 발라서 잘 닦아줘야죠 손도 잘 닦고 발도 잘 닦고 배도 잘 닦고 엉덩이도 잘 닦아야죠 꼴도 잘 닦죠 눈곱도 떼고요 눈곱 떼고 자 이제 물을 닦아야죠 생애 첫 목욕이 가방이 있어 안을지잖아 잘해 오 깨끗하게 별이는 확실히 장모다 장모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별이가 생애 첫 모욕을 했어요 시원하니 별아 아이고 어떡해 지금 그냥 털들이 물에 적셔서 그냥 자 이제 수건으로 좀 닦아줘야 돼 닦아주고 자 일단 닦아줘야 돼 아유 그냥 승리하고 사랑하니까 그냥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요 아니요 지금 뭐 여름이니까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말린 다음에 닦아준 다음에 그라이로 말려줄게요 자 금방 말라요 첫 경험이 어때 목욕 개운할 거야 그치 개운하니 가만히 있네요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고욕을 잘하는 것 같아요 괜찮죠 별이 이쁘죠 별아 고생했어 아 은이가 왔네요 은이가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자 은이도 그러면 쯰쯰쯰쯰쯰쯰 어후 은이 은이야 너 우리 막낸데 막내 첫 입수했어요 은이 어때 은이아 너 이제 물에 들어가야 돼 나오는데 나오니 나오니 정응을 잘할까요? 오오오 은이도 오오오오 애들에게 목욕을 싫어하는게 오오오오 아니 우리 목욕 좋아하는거 같아 고구하지 않아 우리 애들이 너 뭐야 너 바람쥐야 다른 애가 됐어 머리끼리 귀가 너무 귀여워 귀가 상당히 크다 얘 진짜 우리 은희야 은희 은희도 닦죠 우리도 닦아요 우리 애들이 독욕을 좀 잘하는 것 같아 싫어하지 않아 조심 눈꼽 귀가 안 들어가게 귀가 안 들어가게 어우 좋아요 아우 잘 닦아 은희도 뭐가 맞지 않았어 은희도 잘 닦아줘 은희도 빨리 말려줘야지 은희도 빨리 말려줘야지 장어씨도 모양 같아 너무 이쁘죠 진작했어 아마 우리 아이들 첫 경험이 아주 좋아갖고 앞으로 목욕을 좀 잘 할 것 같죠 자 이번에는 우리 둘째 다리입니다 다리도 물을 좋아할까요? 들어가 볼까요? 발부터 어머 오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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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부터 둘째 다리입니다 으응 자 이거 잘하네 다들 이거 잘하네 이거 잘하네 잘하네 이거 안 싫어하지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물을 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쵸? 목욕할 때도 즐겁게 목욕을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경험이 안 좋으면 물을 싫어하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한테 개운할 거예요 그쵸? 자 자 담그고 오우 오우 됐고 이제 깨끗한 물로 다오기로 둘 둘 둘째 귀가 되게 커요 얼굴 잘 닦아주고요 얼른 닦아서 빨리 드라이 해줄게 바람은 싫어해 어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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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은 싫어 말려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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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자 너무 뜨겁지 않은 바람이니까 이번에 우리 상남자 레오입니다 레오 레오 레오두부를 어떻게 좋아할까요? 자 들어가 볼까요? 살살살살 해서 물에 들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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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는데 자 우리 레오도 닦자 얼굴 얼굴 레오도 너무 멋있다 오우 레오 멋있어 레오 이제 물 묻은 모습도 멋있어야 돼 레오를 한번 물에 한번 닦아볼게요 레오는? 레오는 바로 당하나 그래 레오는 싫어 싫어 응 싫어해 자 레오 빨리 닦아줘야죠 손 닦아줘 레오는 다 세수만 레오는 좀 싫어해 레오는 싫어하네 물을 싫어하네 레오야 빨리 빨리 해줄게 다섯 마리 씻기기 쉽지 않네요 자 레오도 얼굴 닦아줘 자 레오도 얼굴 닦고요 아이고 레오도 잘 닦았어 레오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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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는 다 세수만 좀만 말려줄게 아 레오야 좀만 좀만 참아 금방 해줄게 그래도 말려야 돼 레오야 아 어차피 엄청내라 아 지금 땀이 엄청납니다 지금 자 이제 마지막 써니 이리와 써니야 자 자 마지막 셋째 써니입니다 아주 묵직한 놈이죠 들어가볼까 발부터 어트에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야 들어가볼까 물. 얘도 좋아하네. 좋아해 물. 가만히 있네 진짜.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. 와 지금 가만히 있어요. 물 좋아해. 싫어하지 않아. 썸네. 쭉. 발 잘 닦고요. 몸도 이렇게 잘 닦아주고요. 갈바닥도 잘 닦아주고요. 첨벙. 우리 아이들 생일 처음 목욕! 자 이제 깨끗한 물로 해줄게 얼굴 닦아야 돼 우리 써니에요 써니 써니 써니도 목욕을 했는데 이제 말려줘야죠 마지막 써니까지 우리 아이들이 다 말리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뽀송뽀송한 우리 5남매가 될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하고 나니까 아 이제 향기도 너무 좋고 이제 아이들이 좀 나란한가봐요 벌써 별이 자려고 벌써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아우 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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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졸려 졸려 새는 아직 놀만한가 본데요 자 우리 둘째 다리에요 셋째 우리 매우도 잠이 슬슬 오고 있고 네 자 우리 은이도 나른합니다 아우 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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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졸려 자 우리 별이 별이가 이제 잠이 와요 별아 자자 이제 눈이 감겨 눈이 감겨 눈이 감겨 눈이 감겨 이제 잠들었나봐 나 너무 고생했어 고생했다 자 우리 은이도 자고 자 우리 레오도 자자 레오도 잡시다 네 애들이 점점 잠이 오나봐 이제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애들이 이제 점점 잠이 옵니다 목욕하니까 나른한가봐 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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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 목욕을 시켜봤는데요 아이들이 물을 다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다음에 목욕 시킬 때도 이제 수월하게 목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쁘죠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이고 깨끗해요 향도 좋아요 향도 너무 좋고